이거따갖고 한 10개 딱 한 개 좀 조여 누가 얼마 드신대 근데? 진짜? 나 맛있을 것 같애 잠깐만 나 맛있을 것 같애 자, 나 이거다 아우 이렇게 해서 또 사기야 안 돼 안 시작해 이제 하고 있나? 그게 원래 뜬 게 따뜻하기는 해 언니야 세 명만 나오게 우리 두 개 우리 가는 거야 봐라 창고 갖고 있어서 뭐 해야 되나? 뭐? 너 모르고 그 창고 갖고 있어서 뭐 내가 전화 딱 했는데 한 번 팔았다고 해 그래 한 번 6,200원 가져올라 하잖아 니 배엔나라 하지마 진짜 안 할거라 안 돼 안 돼 너네 주게? 아 언제 잡아놨어? 너네 가봐라 가봐라 난 소중한 남자야 소중한 남자? 맞아 인정 뭐야 은경아 은경아 한 번 봐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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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신랑 한 번 봐라요 은경아 진짜 아깝지? 영화배우 해도 될 것 같아 영화배우 해도 역할이 많았을거야 아마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그거 안 했어? 줄로? 응 줄로 맛있어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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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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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라 하지 않고 직접 갖다 먹네 그래도 하느님 하느님 그릇 그 쩌 어 맛있게 먹는다 하느님 하느님 정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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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맛있어? 응 수고해서 얼마 수고해서 우리 자기 잘 먹네 언니야 말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야? 어떤 자기야? 자기야 언니야 뒤로 가 봐 뒤로 보이게 우리 자기야 왜 똑같이 그라노 어떤 자기랑 우리 자기야 우리 자기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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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맞나? 아기 어디로 넘어가나 모르겠어 자기야 잘하잖아 밥 먹다가 소아 다 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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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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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탱이 언니보다 나 황탱이 언니보다 우리 자기야 잘하네 그래? 누구라아 올라가면 안되잖아 조금 어려워 너무 너무 늦게 안녕 우리 사무실에 꽃이 지금 예쁘게 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예쁘네요 들지마라이 허리 다쳐 들지마라이 어? 꽃 보세요 꽃 꽃 예쁘다 꽃보다 언니가 더 이뻐요 꽃 들고 있는 꽃이 더 예쁜데 응 저걸 번쩍 들어 대단해 진짜 아니 나는 그게 꽂아 놓은게 있잖아 저거 쑥 그거 뭐지? 난 설정이잖아 난 이거 꽂아 놓은게 그건 줄 알았어 아 요거 응 아 이거 잎사귀를 떼가지고 이렇게 한거구나 물도 주고 조심해 가요 네 아 예쁘다 이러면 이렇게 나무가 되는거야 어 국그릇요 국그릇 국그릇 뿌리지 마세요 네 깨져줘요 네 아 겨울에는 컵에다 물을 주라 하더라 많이 주지 말아라구 응 부지런하다 대발선인장 대발선인장이 대발선인장이 엄청 잘 폈는데 다 떨어지더니 또 나오더라 아 근데 뿌리나는데 한 2개월 걸려요 2개월씩이나 이럴 수 있었네요 고생했어요 네 예 국물이 없대 물 좀 드려 야 너네 자기 밥 먹는거야 힘들게 먹네 누나들이 다 먹었어 그러네 마지막까지 딱 딱 끓여 먹었어 아니 어릴 때 좋아한 마리로 떡국을 안 좋아해 그래 조금 더 일찍은 지불했어 맞아 지금도 출동하자고 하는데 아 그래 정이는 뭐하고 있어 정아 정이는 뭐하고 있어 정이 숨어있어 정아 자기 밥 먹으면 좀 와서 있어야지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네 그래 한게 빠른다 응 빠졌어 아까 먹었어 어찌 내야 될까봐 이제 그치 희철이야 맛있어 맛있어 희철이가 그래 희정이 산거 그거 보스 샀어 이거? 네 희철이가 드셨어 희철이가 드세요 희철이가 맛있게 드세요 희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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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아니 drama 매니 우리 끝나는 구라 언니 싸우치는거가 유능하지싶다 응 응 응 그거 우리 그 안장구 와가지고 우리 혜택하는데 바르게 해서도 안장구 언니하고 머리에 돈을 얻는 시작을 해야되면 안장구 얻는 돈은 안장구 예전에 언제 각서리로 와라 각서리로 와라 각서리하고 나니깐 머리에만 돈이 꼬퀴같아 5만원짜리 1만원짜리 앙꼬같아 돈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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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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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잘먹었을때 땡 cycl 고구마 안좋아요 고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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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싸움이 고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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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시에 맞고 10시 1분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맞은 부위가 내일 하던데. 어, 내일. 너 오늘? 아, 거기 맞았나? 나 손등이 여기 붙여있게. 여기 봐주자. 아니, 거기 맞았는데 손등이 왜 붙여있어? 잠깐만. 조끼 넣어요. 여래여래 요염하게 말해요. 고마워. 오늘 나의 소중한 어깨. 아이고. 야, 얘들아 같이. 돈 벌러 가자. 안녕하고 가. 신랑 돈 벌고 올게. 으흥. 걱정이야, 걱정이야. 임껍질. 이 껍질이 아니고 임껍질. 견인을 하나 하고 갑시다. 조심히 다녀와요. 천장을 위해서 커피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담배 끓는 뒤로 두 달 되는 거야. 우와, 멋지다. 담배 대신 군것질 할 수 있는 걸 뭘 줘야 안 되나? 그치? 늘 쓰지도 못하니. 네.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진짜.